십자가상의 질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놀라운 변화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칠은 제 7장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러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하신 후 숨지시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더라. 하고 그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갈릴리는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영원히 갈라져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로 이루는 귀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영혼을 맡기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비참한 영혼이 구원받고 만족함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내가 약해졌을 때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내가 약해졌을 때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실 때에도 그 영을 맡기는 아름다운 곳이 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을 종합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소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오늘 뇌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으니 회개하는 자에게 낙원을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뇌 어머니라 아름다운 최고의 효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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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지의 가장 큰 고통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속사역을 위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제 모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로부터 외면 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는 큰 소리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나온 외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사망에 대한 고난의 절정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부자가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은 의미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무서운 지옥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께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순간은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에서 해방된 변화를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으니 놀라운 변화이었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오두막집에서 궁전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환한 놀라운 변화의 외침입니다. 이제 이 땅 위에서 구속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별만은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헤어지는 일, 배신당하는 자의 슬픔도 크지만은 사나가는 자가 먼저 눈을 감고 갔다면 그 이별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별 뒤에도 몸부림치는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갈보리에서는 어둠의 순간이 끝나고 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알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환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변화였습니다. 첫째,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어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밑에서 찢어진 것이라면 어느 누군가가 찢는 작업을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누군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밑에서부터 찢어지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둘째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었습니다. 추리국기 26장 31절에서 3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추리국기 26장 34절 이곳에서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해마다 속제를 드린 곳입니다.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레비기 1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제는 하나님 또는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레비기 16장에 보면 속제 1월 유대교의 연례적인 대축제일로서 트실이 5월 제10일에 지키었습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4장전 27장 9절 금식일이 대속일의 명칭이었습니다. 마침 성금요일을 맞이했던 우리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짜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시던 그가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지성소의 성소의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레비기 16장 29절 23장 29절 민숙이 29장 7절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말은 금식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예수님은 그 자신이 괴롭힘을 입고 자처하여 재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스스로 그는 괴롭힘을 입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찢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인에게도 개방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전 성소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도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류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쳤습니다. 성소 휘장을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을 뒤에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그의 백성을 찾으시며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성전은 개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번째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신 개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개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기브리스 10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산길 휘장은 곧 누구라고?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십작에서 찢어지고 피를 흘림으로 그의 볼 필요에 인하여 우리는 구속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 성전을 패하시고 레비 자손의 제사직을 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멸기 시대의 반찰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멸기 시대의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절을 바쳐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으로 된 제사장이 아니시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땅이 흔들리고 지진과 무덤이 열리고 모든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유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양역으로 금요일 새벽 6시로부터 운명하신 후의 일정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제3시는 태양역으로 오전 6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태양역으로 오전 6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된 예수님, 빌라도 앞에 총독 서게 된 예수님, 새벽 6시 조금 지나자마자 섰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쥐고 가시는 것은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로 성경에서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태양역으로서는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의 십자가에 못받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 병정들이 행한 일들 쭉 지나면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루느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5시를 좀 지나면서 이루어진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라안도의 어머니라고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에 제6시라고 했습니다. 유대력으로서는 제6시가 됩니다. 이때 어둠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시작되어 가지고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7시를 좀 지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좀 있다가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8시가 조금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가 되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보금 23장 46절 말씀 제9시가 되기 얼마 전에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 예수님 운명하신 뒤에 이루어진 사건들 곧 이어서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두려워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 23장 48절 구경꾼들과 여인들이 고백합니다. 요한보금 19장 31절 32절에 보니까 행악자들의 다리가 꺾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보금 19장 34절 군병이 찬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보금 19장 38절 42절 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멀지 않아서 곧 이어서 안식 후천날 태양용으로 말을 한다면 금요일 날 오전 6시에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12시에 어둠이 시작되고 오후 3시에 어둠이 거쳤습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둠이 거쳐지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한다. 곧 이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 후 천날 새벽 미명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로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혼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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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